어쩌다 저세상의 불신척한 당신을 위한 기막힌 환생 토크쇼 덤벼라 신과 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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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따라... 아, 진짜. 내가 이길 거야. 사람만 환생하는 게 아니야. 프로그램도 사실은. 그럼요. 항상 환생의 기로에 놓여 있지. 다시 태어났어. 맞습니다. 더 좋게 태어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대도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금요일 밤으로 다 옮겼다네. 좋습니다. 아니, 그러나 말이야. 우리가 시간대를 말이야. 금요일로 옮겼으면 그래도 뭔가 좀. 뭐,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끌 만한. 그리고 또 뭔가 좀 삶에 있어서 교훈도 있고, 신호애락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그야말로 교과서 같은 분을 저희가. 교과서? 교과서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이러는 건데. 우리가 지금 내가 염락우. 뭐 지금 도촌사, 허대빌이 뭐. 뭘 배워야 되나, 지금 여기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거든요. 저희는 배우고도 남을 뿐이고. 어쩌면 우리 염락우라대왕님 자리에 이분을 앉혀놔도. 아, 그래? 얼마든지 프로그램이 잘 굴러갈 수 있는.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 온다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이 염락을 자극하는 건가? 금요일로 바뀌면서 그 자리도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였어요. 네, 뭐 사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분의 카리스마 진짜 무섭습니다. 오늘 저희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저세상의 불시작한 자의 시원한 산프리토크를 한번 털어보도록 하자고. 자, 빨리 맞이해보자고. 나와주세요. 자, 어떤 분이 또 나하고 함께하셨지. 어? 꽃이다. 이건 뭐야. 요망 흘러내려고 그랬는데. 아니, 한생각 인테리어는 말이야. 너무 좋습니다. 나야 호락도 안 받고 이렇게. 요즘 한생각에 분위기가 좋아야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음악 뭐야, 이거. 이거 에디트 삐아포 노래인데. 삐아포?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뭘 이거 나오시네. 어, 잠깐만. 우리 뭐 안 사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장국이 지옥이야. 아이고. 나 회갑 때문이라면 그럴 거 없어. 아, 소고 벗고 응가락지 끼는 격이지. 우리 영편에 회갑이 다 보이냐, 회갑이. 아이고, 그런지. 아이고, 아이고, 나 그건 안 해요. 아이고, 그렇게. 아이고, 그렇게. 아이고, 그렇게. 아이고, 그렇게. 아이고, 그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